안해도 해야되나? 일부만 칠하시면 돼요 약간 노랗게 된다는 사실 이따가 연결해서 다시 칠하시면 되고요 금발은 어떻게 할지 감이하나 네? 금발은 어떻게 할지 감이하나 잘못 칠하면 노란색 빼버리게 되니까 사실 노란색인거죠 저는 약간 암화 빗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암화 빗도 괜찮아요 암화 빗 되게 오랜만에 쓴다 문학에서 많이 쓰는건데 일부러 주름을 만드니까 더 고소한데요 금발이 딱 붙여서 오 이러니까 더 고소사하다 틀어져도 상관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오 이러니까 더 고소사하다 잠시가 안 말랐는데 잠을 모름이 참아 어머 해보고는 우와 이랬는데 구성만 해도 되겠네 너랑이 처럼 노란색 빼버리니까 잘 힘들어